안녕하세요 컴퓨터일반 수업을 담당하게 된 강사 우원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일반이란 과목의 첫 시간으로써 앞으로 여러분이 수업받게 되는 컴퓨터일반의 기본 내용들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준비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컴퓨터일반이란 과목은 전산직의 필수 과목에 해당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또는 국회 또 마찬가지 군무원 시험의 필수 과목의 컴퓨터일반이란 과목과 정보보호를 이란 과목이 설명이 될 거고 그 중에 한 과목인 컴퓨터일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컴퓨터일반이란 과목은 말 그대로 전공자 즉 전산직 자체가 전공자를 위하는 과목입니다만 내용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시중에 교재를 보셔도 합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 실제 시중에 나와있는 교재도 일반 교재의 반의 3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많은 내용을 여러분은 짧게 2개월 안에 모든 내용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시험이라는 것은 전공자를 위한 시험이 아닌 컴퓨터의 기본 개념을 아냐 라고 물어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와 수업을 하시게 되면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본 내용 그래서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저는 전공자가 아닌 초심자 다시 말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업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전공하신 분도 기본적인 컴퓨터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만 아는 것과 시험 문제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상식이나 내용을 설명드리는 형태로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숙지를 하신다면 80점 이상까지는 충분히 보장을 해드립니다. 아무리 초보자라 하더라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만 듣고 반복 학습하시게 되면 충분히 점수를 따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과목의 명칭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잠깐 확인하시게 되면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부터 시작해서 시언어, 자바, 기타 등등의 과목이 주어집니다만 첫 시간을 통해서 저 과목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저걸 듣는다고 해서 100%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암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서 실제 수업을 들어가셔서 각 과목의 특징과 내용에 대한 형태를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랜 기간 수업했습니다만 솔직히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안에 내용들을 확인하시는데 전체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험치는 시험은 전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적인 솔직히 말해서 제목만 제대로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도 충분히 50.50%까지는 충분히 나올 만큼의 내용이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대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 있는 과목의 특징이 무엇을 물어보고 무엇을 설명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일은 여러 과목으로 나눠 진행이 되고 시험 문제는 20문제가 출제가 된다. 시간당 한 과목당 1분이라는 시간이 배정된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은 정말 광범위하고 넓은 내용 중에 극히 일부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대가실 필요는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요약드리고 정리해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점수를 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지만 막상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을 제가 설명한 내용 듣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가장 많이 포기하는 과목이 첫 번째 과목입니다.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에서 일반 학생들도 가장 많은 포기를 합니다. 이 과목만 넘어가시게 되면 솔직히 다른 과목은 충분히 요약 정리된 것만 잘 확인하시게 되면 점수를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걸리냐라면 첫 번째 전자계산기는 수학이 나옵니다. 실제 수학은 아니고요. 단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이 계산에서 모든 것들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하고자 하는 기본 형태로서 지금 얘기 나와 있습니다만 출제 비중을 잠깐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과 데이터 통신이라는 과목이 거의 가반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느 과목인 시언어나 자바라는 과목이 항상 두 개 정도가 출제되는 이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기본 이론 과정 두 달 과정으로 저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공자가 아닌 초보자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초보자를 위해 설명을 드리는 기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입니다. 계산 과정 문제가 보통 20개 중에서 4, 5개 이상이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목의 명칭들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어차피 전체 내용을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부분 내용을 설명을 드렸을 때 그 부분 부분에 명칭들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으로 무조건 마스터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계산입니다. 각각 과목별로 전자계산기가 많이 출제되면 두 개, 세 개 정도가 전자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다른 각각 과목도 하나, 두 개 정도의 계산 문제가 만들어지는데 이 계산을 기본 이론 과정에서 완전히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마스터가 되고 나면 그다음 단계인 심화 과정에서는 기본 이론의 명칭을 숙지한 상태 그리고 이때부터는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산은 기초 단계에서 모든 걸 끝내놓은 상태에서 심화 이론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제목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 세부적인 제목의 내용까지를 배우는 과정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을 준비하시고 컴퓨터 일반이란 과목을 준비하신다. 첫 번째 과목인 기본 이론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셔서 완전히 숙지를 하신 후 그리고 난 후에 심화 이론을 듣게 되면 아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부탁드릴 거는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심화를 듣는 거는 상당히 따라오시기가 힘들다는 점.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이론 과정에서 계산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심화 이론에서는 실제적인 내용 즉 앞 단계 기본 단계에서 용어를 설명을 드렸다면 심화 단계에서는 그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는 단계를 가지고자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과 심화 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확인하는 것. 기본과 심화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에 기본적 내용을 숙지를 했다면 그 내용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확인 과정을 기출문제 과정을 통해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A는 B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면 실제 시험 문제는 그 말을 꼬아서 출제가 됩니다. 그 꼬아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어떤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파악하는 단계가 기출문제 과정이 되어지면서 앞쪽에 기본 심화가 완전히 숙지가 됐다면 수월하게 기출문제 과정을 따라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 과정을 통해서 앞에 내었던 기본 심화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나면 마지막 단계로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실전 모의고사 단계를 거치면서 실제 시험 시험과 마찬가지로 실제 모의고사 형태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마킹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과목이 직종이 어디에 해당되든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또는 군무원이든 어떤 종목에 해당되시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 종목 시험도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직 준비한다고 지방직만 시험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시험을 치시게 되면 충분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시간 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물론 실전 모의고사 시간을 통해서 연습합니다만 막상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을 진행했을 때와는 또 다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와는 실전 모의고사 시간을 통해서 연습을 합니다만 여러분은 실제 원서를 내셔서 시험을 치면서 진행을 하신다라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기본 2개월 과정, 심화 2개월 과정,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직종에 맞는 시험에 대비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습니다. 쉬운 과목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수업하면서 많이 봤습니다만 큰 의미를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닌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왕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